오늘의 영상 포인트 김계정은 모든 댓글을 본다 변태 같은 댓글이 달린다 김계정은 변태다 친구는 끼리끼리 사귄다 고민않고 시작한다 아 활력이 활력이 그냥 이 영상은 활력이 넘친다 그럼 즐감 자 팔라디 아 jl 안 바꾸잖아 바바리아나잖아 아히 똥고집빠 못 바꾸는 거야 이 ㅆ놈들아 앗잠아 뭐야 어? 야 털어 털어 야 야 야 이거 잡자 잡자 잡아야 돼 잡아봐야돼 됐어 훨씬 아득히 먼 데에서 시작하자 그러면 여기 가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래 어차피 끝이라서 아예 오지도 않을걸 아득히 먼 곳으로 가자 아 그냥 흩어지죠 나 여기 간다 여기도 안올 것 같아 2번 가야지 일단 적 있으면 그냥 바로 빼라 동물이야 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해 와 파밍 개늦어 파쿠르 간대서 아 맞네 방금 뭐 들렸는데 지금 목욕하고 있거든? 목욕하면서 거품으로 이상한거 만들어준다고 커피래 자꾸 와 경기부역 벌써 제한된다는데요? 여기 빨리 털고 빨리 갑시다 해 쌈 가자 저기로 들어가자 스쿨로 스쿨로 와 5년이네 와 야 이래줘 이씨 F 누르니까 터졌어 물리엔진 탓 아니야 이정도면? 와 어디가 어디가 1번으로 가자고 저쪽에 차 하나 더 있다고 아 있어? 아니 살 수 있는거 맞냐고 아 살 수 있는데 서로 때리면서 가면은 걸어가도 충분해 저쪽에 보이는거 차 맞지? 그거 아니면은 넌 나한테 하나째면 있겠지 차 있다메 멀쩡한 차라고 안했잖아 이건 넘어간거 아니냐 아 있어 있어 오토바이는 있어 일단 빨리 와니 뭐해 오케이 와 야 원 봐봐 아 씨 내려서 풀피까지 치워보고 가자 때려 때려 너 구상 너 구상 아야야 때려 서로 오 피 잘자 피 잘자 잘차 잘차 좋아 난 풀피 남풀피 가자 가자 야야야 내려서 한 번 더 해야 돼 이거 아직 아직 빨피 되면 하자 빨피 나 빨피인데?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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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가 뿌릴게 바이 바이 오 오토바이 일단 힐 해야돼 일단 와와와와와와와 이 상태에서 결승까지 갈까? 자기장 안으로 들어왔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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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우리 반피 야야야야야 무한으로 즐겨요 명련지 야 씨 자기장 나가고 싶어 반공조 오징어 되는 것 같아 지근지근한 파란색 뭐야 오 야 싸우는 소리난다 야 연료가 부족하대 어 야 그러다 아직은 타고 있는게 빨라 아직은 아직은 이젠 아니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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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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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먼저 하고 없어 없어 나 없어 나 없어 야 니네 다음 거 안풀텐데 야 이렇게 옆으로 가자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때리면서 야 오 야 좋아 좋아 우리 움직이면서 좋아 좋아 이거 뭐야 쟤네 데일러 가자 아냐 아냐 우리 신경쓰지마 우리는 스포즈야 가자 1번으로 뛰면 돼 아냐 아직 때리지마 아냐 무기 넣고 아냐 아냐 비슷해 뛰는 속도가 어 그러네 왜 비슷하냐 이번엔 너가 뒤로 오케이 오케이 야 야 야 내가 던졌어 아 안돼 야 나 때려줘야돼 내가 때려줘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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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쟤네 구하러가자 어 쟤네 가야돼 야 자기장 지금 너무 쎄 어 어 잠깐만 야 내가 뒤보고 때릴게 너 뒤봐봐 오케이 오케이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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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너 할만해 할만해 오케이 오케이 야 개처럼 뛰어 개처럼 야 좋아 좋아 우리 지금 좋아 2인삼각 한다고 생각해 야 야 아냐아냐 우리 오지마 오지마 하얀팬 있어 하얀팬 있어 타타타 한 명 타 한 명 타 한 명 타 한 명 타 안돼 안돼 우리 그냥 우리 베이스 들어갈게 알았어 알았어 빨리 와 빨리 으아하 으아 아야 으아 쟤네 온다 쟤네 오는데 야 야 안돼 우리 할 수 있는게 없어 야 네네들 먼저 마 하얀팬 봐 하얀팬 봐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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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화염병 좀 던져줘 쟤네 죽겠는데 아니야 아니야 할만해 할만해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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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동 살아야 돼 아 이거 사람감사고 바쁘더라 야 던져줘 아아아아 아유 와 사람을 만나냐 아유 아유 서로 때리면은 좀 많이 버티겠는데 그니까 이거 일단 마지막 페이지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풀업했다는 가정하에 일단 지루콘 빼버려 바다에다 버리자 쟤 죽어서도 안주려고 바다에다 버리는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때려서 버틸 수 있나 확인해볼까 자 해보자 못 버티는데 아유 3번 거 뿌려야지 어 이거 이거 돌아가면서 하면은 꽤 오래 버틸 것 같거든 어 근데 야 네네들 빼고 한 팀 남았는데 어 저있다 야야 이분한테 가는데 야야 네네들 어 뭐야 엥? 4대1이야 그렇네 아 일리 없어 망했다 야야 옆에 차있어 옆에 차있어 로드킬이라도 노려봐 차 타고 오는데 차 타고 오는데 차 타고 오는데 차 부딪쳐가지고 터트려버려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써요 왜 이렇게 써요 내려 내려 버텨 버텨 어 그거 타고 타 타 타 타 이러면 쟤네가 오지 야 무빙 저 무빙 무빙 좋아 야 바바리안 머리에 꼬치개 와 와 지 팀을 버리네 끄레기 같은 놈이네 와 말도 안 돼 이건 우리가 이긴거야 맞아 바바리안 지금 세상에서 듣지 못할 욕들 다 쏟아붓고 나갔을걸 야 우리는 싸움 안하는걸로 우리가 싸워서 뭐해 또 아까처럼 처참하게 쳐버릴게 분명한데 플랩 위자드 만나면은 끔살이라고 여기 있다가 박이장이랑 같이 들어가면 안되냐 우린 어차피 천천히 들어가도 되는 입장이라 밀치기 싸움 하실? 이야 북버생 칼라딘 끼리는 안되나? 돼 돼 야 잠깐 두 명 힐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은 세시 되냐 야 가만있어 나만 쳐볼게 나만 어 오 된다 오 스위스 돼 뭐냐 3번 후에 나한테 나한테만 방패 안보이는거냐 3번 야 뭐야 뭐야 저희장온다 그냥 여기서 그냥 존버해? 이렇게 힐 하면서? 좀 배경 좋은데서 치자 자자아 아아 아아 활력이 활력이 그냥 아 맞아 빨간집 들어가서 하자 빨간집 집안에 있기 싫어 숨막혀 끄려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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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애 몇자리야 여기가 가까이 붙어 다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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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quilibili 문동의 사족을 못 쓰는구만 나들 아다아 우리 애 pont 신우고 갔네 2005 어? 너무 아파. 어? 너무 아픈데? 몇 번째 원이었어 방금? 모르겠어. 일곱 번째인가? 여섯 번째? 너 뭔데? 뭐야? 뭐야?